5, 4, 3, 2, 1 숙보, 추억 사라진다, 63빌딩 아쿠아리움, 39년 만에 영업 종료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4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오마이걸 돌핀 드렸습니다. 10시를 날리는 헤드라인, 추억 사라진다, 63빌딩 아쿠아리움, 39년 만에 영업 종료 였습니다. 8090 때 어린이 청소년기를 보낸 저희 세대의 추억의 장소가 바로 63빌딩 아쿠아리움인데 이게 6월 31일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이게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한 번도 못 가봤고 당연히 나이 먹은 다음에도 못 가봤는데 갑자기 영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뭔가 그 아쉬운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특히 서울 사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뭔가 서울 구경하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올라왔을 때도 63빌딩 놀러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 아쿠아리움 꼭 가고 그렇죠. 소풍을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하고. 저는 사실 이 63빌딩 자체를 거의 이제 K본부 들어갔을 때 누가 밥 사주셔가지고 가본 거랑 결혼식 가본 거 이런 거 말고는 어렸을 때는 아예 멀리서만 보는 뭔가 전설의 그런 무슨 사우론탑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국내에 몇 없는 아쿠아리움이자 최대 규모를 오픈 당시에 자랑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외출 명소였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프랑스 유명 미술관 분관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미술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아쿠아리움 영업 종료 소식도 뭔가 아쉽지만 진짜 아쉬운 거는 그 63빌딩 브이패도 휴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날벼락이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 곱상하게 아무 말 하는 베테네 여자 잇섭 김지영 씨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진행합니다. 일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고민들 저희가 대강 대신 대리 결정을 해드리니까 직장 내 고민 있는 분들은 말머리 대강 달고 남겨주세요. 배성재 텐 김지영 씨 얼굴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요.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8741님 성재형 우도에 혼자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사진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산은 한라산입니다. 나눠보고 싶어서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배가 보이는 거 보니까 바다 위에서 찍으신 건지 아니면 해변에서 그냥 멀리 있는 배를 땡겨 찍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도 정말 좋죠. 차를 가지고 이제 우도 들어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예 페리 타고 거기 우도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땅콩 얘기하신 분 있고요. 공사이사님 혼자 심야영화 보러 갔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널찍하고 쾌적하더라고요. 앞으로 늦은 밤 영화관에 자주 갈 것 같습니다. 심야영화의 맛이 있죠. 택시 타고 가서 맥주도 한잔하면서 보면 진짜 괜찮습니다. 7245님 주말에 문수경기장을 다녀왔는데요. 좌석 아래로 바람이 통하는 구조를 지었다 보니까 시원하다 못해 손이 시렸어요. 여름에는 정말 축구볼 맛이 날 것 같아요. 상암은 공기가 탁하고 찜통 같았는데. 그런가요? 구조를 그렇게 했나? 상암도 근데 약간 2층 상단 쪽에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람들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오히려 낮 경기 애매하게 오후에 한 4시 경기를 하다 보면 해가 넘어가면서 뒤통수가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K리의 경기장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0270님 주말에 인천 소무의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갔어요. 오골계가 새끼를 데리고 밖에 나들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병아리와 함께. 병아리들이 까맣네요. 자 어쨌든 어쨌든 제가 영정사진이라고 하시면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은정우님. 배디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황금 연휴인데 연휴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도 모의고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코가 간질간질해가지고. 숨도 오늘 지금 잘 못 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연휴 계획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요. 6월 6일도 일하고 금요일도 일하고 토요일 일을 계속 일합니다. 자 숨소리 통제 나가다가 갑자기 재채기했다. 훅 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슈퍼퍼님 지영이 오늘 앞머리 개구쟁이 같네. 라고 하셨는데 궁금하면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고요. 추경미님 배디님 공감로그글도 보시나요? 고릴라 공감로그글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자 프리저런이었습니다. 영화 시사회 가서 주연 배우들과 마주친다면 같이 사진을 찍을지 사인을 받을지 생눈으로 구경을 할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보검 옆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는 꽃미모의 그녀 김지영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영화 원더랜드 시사회에 가서 박보검씨랑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네. 비주얼 투샷이라고 기사도 났습니다. 이게 기사가 났나요? 네. 오. 어떤 상황에서 사진을 찍게 된 건가요? 오. 이게 그 대기실처럼 뭔가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박보검씨가 이렇게 다니시길래 제가 앞에서 사진 찍고 싶어서 알짱알짱. 알짱알짱 거렸습니다. 그렇군요. 기사가 꽤 났어요. 그래도. 오. 신기하네요. 저 몰랐어요. 꽤 난 건가? 아무튼 비주얼 투샷이라고 났습니다. 네. 워딩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키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박보검씨도 키가 크네요. 네. 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김지영씨도 키가 작은 게 아닌데. 네. 167? 165입니다. 165. 그렇군요. 자. 아무튼 대단한 또 박보검씨. 외모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꿀리지 않았다. 8088님. 지영님 매주 배성지만 보다가 박보검 직접 본 소감 궁금해요. 아. 배대님도 너무 멋있으시죠. 와. 눈도 안 벗히면서 지금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군요. 대충 대부분 보면서. 그냥 멋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아. 아니요. 너무 멋있으시죠. 네. 진짜 너무 멋있으시지만. 오징어가 말을 하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빈말. 노룩 칭찬. 그렇죠? 노룩 칭찬. 박보검 숨소리도 아름답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승무원 동료가 박보검씨 같다면 어떨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와. 야. 맨날 비행 가고 싶을 것 같아요. 휴식일 필요 없다? 쉴 필요 없습니다. 저 형은 박보까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박보검이 아니라. 원더랜드에서 박보검, 수지씨가 승무원으로 나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영화를 보셨을 텐데 고증이 잘 됐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직업에 초점을 맞추는 씬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약간 출근할 때 지쳐있는 표정은 현실 고증이 잘 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박보검씨랑 수지씨가 나고 왠지 커플일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그렇죠. 승무원 커플들이 실제로 많이 탄생하나요? 어, 승무원 커플이요? 생각보다 이제 한 팀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전에. 그 팀 안에 젊은 남녀가 있는 경우에는 많이 탄생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맨날 해외 같이 나가고 좋은 거 같이 보고 하니까. 근데 이제 팀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네, 네. 뭔가 그 시선을 피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도 가능하군요. 역시 전쟁통에도 사랑을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전우에도 생기고, 그렇죠? 맞아요. 스튜어드랑 스튜어디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음... 남녀 비율. 남... 남이... 여... 팔. 아, 8대 2 정도? 2대 8 정도 되는 거. 네, 네. 8대 2 정도예요? 네.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한 남자를 두고 싸우진 않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디에서나 가능하죠, 이건 꼭. 그렇죠, 네. 비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천국의 하늘에 있다는 이유가 있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7615님. 승무원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궁금해요.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나요? 저는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는데 진짜 지독한 문과였어요. 수학이나 뭐 이런 거는 정말 정말 못했고. 그쪽은? 네, 그쪽은 아예 정말 재능이 1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승무원 되려고 열심히 한 건 사실은 어학이나 면접이죠.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뭐 아카데미도 다니시고 그러셨나요? 아카데미는 저는 또 학교가 그거였잖아요. 항공과. 아, 항공과니까. 오히려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었군요. 네, 네.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김재영 씨가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 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배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드릴 건데요. 페널티 벌칙으로 강제 회식을 걸고 저와 배디의 의견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숫자를 카운팅을 했고요. 드디어 오늘 저녁 녹음 오기 전에 정립해놨던 페널티 회식을 조촐하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또 양평동 맛집 고기와 된장찌개를 쌓았습니다. 어떠셨는지. 아, 진짜 여러분 데려가 주신 곳이 정말 된장찌개가 일품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술은 안 마셨냐고 하신 분 있는데 방송인도 어떻게 마셔요? 음료수만 마셨고요. 네, 콜라로 짜냈습니다. 그렇죠. 식고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좀 많이 시켜서 푸짐하게 먹는 편이라 그러니까요. 약간 힘들게 드셨던 것 같기도 하고. 회식을 이렇게 푸짐하게 먹은 건 또 처음이에요. 회식이니까요. 너무 맛있게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자, 아무튼 제작진이 페널티 회식 룰을 만들 때만 해도 뭐 제가 계산하고 건배사하고 뭔가 어색함을 깨라고 만든 룰이었는데 이미 뭐 첫 번째 회식 때 이미 다 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벌칙이라 하기엔 좀 어려워서 페널티 룰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샵 1077번이나 채팅창으로 아이디어 보내시고 괜찮은 거 있으면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결정하기 힘들었던 사소한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결정해드리고요. 직장 생활 난 잘했다 못했다.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연락하는 분들 많으시고? 그렇죠. 꾸준히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꿀팁 있나요? 난 이렇게 했다. 꿀팁. 저는 일단 제가 진짜 직장 동료들을 좋아하려고 했어요. 좋아하기도 했고 실제로. 사람을 진짜 좋아하다 보면 저절로 너무 관계가 잘 유지가 되니까 그게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미생에도 나왔지만 회사라는 곳은 상사를 만나러 가는 곳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네, 진짜.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직장 생활이 꿀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2의 직장인 베테는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데요. 좋으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여기 또 채팅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괴롭히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고기를 먹었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답정러라고. 자, 그러면 대강 결정 사연들 볼까요? 네. 제일 먼저 김병천님 거를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병천님 사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야근하고 있어요. 일이 바빠서 저녁을 못 먹었는데 간단하게 때울 야식으로 편의점에서 김밥과 컵라면을 먹을까요? 아니면 냄새가 덜 나서 사무실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와 우유를 먹을까요? 김밥과 컵라면 아니면 샌드위치. 성함은 그렇죠. 닉은 사실 순대 드셔야 되는 닉인데. 병천순대. 국밥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김밥과 컵라면이냐 샌드위치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고민되네요. 자, 하나, 둘, 셋. 김밥과 컵라면. 왜 샌드위치예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치시네요. 야식은 국물이 좀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요. 뜨끈하게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속을 약간 이렇게 배우는 건가요? 이게 허해서 먹게 되는 거거든요, 야식은. 진짜 배고파서라기보다는 뭔가 좀 떼워야 되고 나의 뭔가 부족한 느낌. 아, 그런가요. 저는 약간 소신발언을 하나 하자면 욕을 조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컵라면을, 라면을 잘 안 먹어서. 아, 라면은 체질에 안 맞나요? 라면을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한두 번 먹을까 말까요? 오, 그래요? 네. 그럼 그럴 수 있죠. 네. 취향 존중합니다. 비행기에서 라면 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되게 많죠, 네. 그렇죠? 네. 많으십니다. 그런 거 보고 약간 지긋지긋해졌네요. 그래서 안 먹나요? 라면 진짜, 와, 진짜 하길땐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도 근데 비행기에서는 가끔 먹었어요. 아, 그래요? 비행기에서는 또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밑에서 뭔가 끓여 먹거나, 직접 돈을 주고 사 먹거나 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컵라면도 특히 그러면 거의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면 컵라면 절대 안 드시겠네요? 컵라면은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정말 5년 이상 되지 않았나 살면서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좀 특이하죠. 국물 같은 거는? 그 국물을 생각보다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라면 CF는 안 들어오겠네요. 샌드위치 광고가 들어와야겠네요. 샌드위치를 더, 네. 그런 분들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사실 라면이 건강에 좋을 게 없죠. 밀가루고, 국물도 많고. 자, 그러면 하나 안 맞았습니다. 어쩐지 지영이 피부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있고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요. 네, 6288님. 주 4일째가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하루 더 쉰다면 무슨 요일에 쉬면 좋을까요? 월요병이 없어지게 월요일, 아니면 한 주에 딱 중간인 수요일, 혹은 주말을 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금요일. 월, 수, 금 중 언제 쉬는 게 좋을까요? 월, 수, 금.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월, 수, 금 의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월, 수, 금. 하나, 둘, 셋. 수요일. 맞았다. 수요일. 중간에 끊어가는 게 좋아요. 이게 얼마 전에 한 번 공휴일이 수요일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있었죠. 그때 처음 느꼈는데. 석가탄신 일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처음 느꼈는데 그 중간에 하루 쉬는 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괜찮다.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이 패턴으로. 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이제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해가지고 3일을 연달아 쉰다. 금요일이나 월요일.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한 번 끊어가면 이게 월, 화 아니면 목금도 두렵지가 않을 것 같다. 아, 뭐 다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나 지영 씨는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사실 큰 상관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휴일에도 일하고 싶고, 일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그래도 프리랜서여도 저는 그리고 뭐 SBS 다닐 때도, 직장인일 때도 항상 휴일에 일을 했지만. 휴일에 일해도 휴일이 많은 게 좋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교통체증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음. 그러게 좋습니다. 아무튼 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나라 자체가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해도 뭔가 신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배영은 일 좀 줄여라고 하신 분 있는데. 뭘 줄여요. 일을 해야죠. 자, 그러면 빨리 하나만 더. 네. 구두현님. 새로 이직한 회사에선 급여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마다 받거나 한 달에 한 번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받는 게 나을까요? 주급과 월급. 큰 돈을 한 번에 받는 게 기분은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급 대 월급. 주급이냐 월급이냐.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거. 네. 자, 하나, 둘, 셋. 월급. 월급. 오늘 진짜 꽤 잘 맞는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주급이라는 것을 주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주급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축구계. 그래서 주급이 1억이다. 주급이 몇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럽 축구 선수들. 그런데 그 유럽 선수들도 월급으로 받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 기사는 주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주 단위로 받지 않고 월 단위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분들마저 한 번에 받으신다. 월급이 맞죠. 주 단위로 들어오면 바로바로 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컨트롤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개 맞고 하나 안 맞았습니다. 채연의 둘이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직장 생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맞대이, 안 맞대이 할 때 페널티 제안을 하신 분이 있는데. 성재 집에서 회식하기.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배성재 몸무게 공개. 이거는 이미 미우새에서 예고편부터 공개됐습니다. 배성재 횡단보도 춤추기에. 안 맞대이 3회 적립되면 괴식 챌린지 하기. 3주 안 맞으면 지영이가 음악에 맞춰 3분 춤추기에. 배성재 김지영 챌린지나 유행하는 릴스 찍기 해라. 이런 것들. 이거 근데 재밌게 끝내네요. 재밌겠다고요? 네. 일부러 진짜 웃기게 찍고 싶어요. 오마이갓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두 개 맞고 한 개 안 맞았는데. 다음은 이지윤 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하나만 여쭤봐도 되네요. 횡단보도 춤이 뭔가요? 그거 옛날에 제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던 시절에 한밤의 TV 연애 하던 시절에. 시키면 하던 시절. 물론 지금도 시키면 합니다. 검색하면 나오나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궁금하다. 이지윤 님 거 소개해 주세요. 하라는 거 좀 하세요. 너무 강압적이네요. 제가 DJ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회사 타 부서로 옮긴 동료가 있어요. 같은 부서였을 땐 친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간간히 연락하고 마주치면 인사는 합니다. 얼마 전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이런 애매한 사이의 동료 결혼식은 갈까요? 말까요? 타 부서로 옮겼다. 근데 청첩장을 줬다. 애매한 사이의 동료 결혼식이다. 네. 간다, 만다. 자, 결혼식! 하나, 둘, 셋! 만다! 오우! 만다? 네. 왜요? 예전에는 저도 이런 사이의 동료들도 다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연락을 하나도 안 하게 되고 너무 그렇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카톡이나 축의금이나 이런 걸 보내드리면서 마음으로 축하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돈만 가면 일단은 마음은 좀 편하죠. 그렇죠. 그렇죠. 돈이라도 보내드리고.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지윤님이 가기 겁나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맞아요. 그렇죠. 지금 보낸 취지가 타 부서로 옮긴 동료인데요. 같은 부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 친하거든요. 네. 설명 자체가 이런 애매한 사이의 동료라고. 겁나 가기 싫으신 것 같으니 가지 마세요. 어. 가기 싫으면 진짜 너무 마음에서 우러나온 축하의 대상이 아니면 뭐 굳이. 그렇죠. 이미 뭐 주말에 너무 좀 시간내기 쉽지 않아 보이시는데. 네. 친해도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친해도 주말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이 은근히 또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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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친한 할 때만. 네. 회수하기도 어려울 뜻이라고 하시면 되요. 회수는 뭐 꼭 회수 개념이 아니더라도. 네. 자, 3개 맞았고요. 다음은요. 3719님, 국문과에 나오신 부장님이 과학의 팀원들 띄어쓰기, 맞춤법을 지적하시는데요. 부장님도 사실 맞춤법 틀리시거든요. 이럴 땐 저도 지적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게 현명한가요? 부장님 잘못된 맞춤법, 얘기한다? 안 한다? 요즘은 맞춤법이 거의 엄청 파괴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는 막 저도 헷갈려요. 하도 이제 맞춤법 파괴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베리님은 원래는 많이 신경을 쓰시는 편인가 보네요. 그렇죠. 직업이 그래도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나운서이기 이전에도 저는 어머니가 잡지사의 교열 쪽에 계셨기 때문에 아 정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엄청 맞춤법을 지적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그랬는데 이것을 부장님인데. 부장님. 가느냐 마느냐. 얘기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네. 아예 해서 뭐하러 합니까? 저는 회사 다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톡이 뭐 이제 윗분들한테 오그랬을 때 교정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오 그러면 되게 피드백을 잘 수용하셨나요? 그냥 뭐 다들 아차차 이런 느낌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셨구나. 아 역시 사패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베리 꾸거원. 한번 해보자는 거지 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그게 아니라 그냥 부서의 특징상 저희 부서는 뭔가 그런 거 없이 교정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것도 네 직업 특성상도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요. 네. 저의 직장생활 신조가 그겁니다. 불편한 게 편한 것이다. 어느 정도 약간의 불편한 분위기를 형성하면 편해져요. 전혀 공감 못 하시는 표정인데. 약간 공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봉주 표정 나오시는데요. 이제 바로 아시네요. 채팅창에 아차차 성재였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차차 공감 실패. 자 그리고. 지금 횡단보도 춤을 화면에 띄우고 있어서. 이게 엄청 진짜. 고릴라디오나 보노라디오로 오시는 분들은. 오빠. 배디님 이걸 어디서 하신 거예요? SBS 바로 앞에요. 우와. 그 앞에 횡단보도 하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잘 추시네요. 아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우와. 유연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아 진짜. 연체동물 시절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진짜 배디님 너무 열심히 다니셨네요. 직장을. 그래요. 자 그럼 다음. 다음. 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유연한데 이상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유연한데 묘하게 킹받아요. 킹받는 유연함. 다음은요. 익명구님. 회사 후배보다 제가 연봉이 적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연봉 협상을 개별로 해서 연차만큼 연봉 차이가 안 날 수 있다는 건 아는데요. 제가 후배보다 적은 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사장님께 따져도 될까요? 괜히 따졌다가 손해볼 수도 있으니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이거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요. 네. 후배보다 연봉이 적다는 걸 알게 됐다. 사장님께 따진다. 만다. 자 하나 둘 셋. 따진다. 만다. 아 이거 약간 저 고민되긴 했는데. 일단 따지면 무조건 저는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따질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나갈지언정 한번 따지고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아니면 좀 따진다기보단 좀 좋게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보려 할 것 같긴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슬프네요. 근데 만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여쭤보는 나중에. 아니 뭐 나쁘게 보면 회사 후배보다 내가 연봉이 적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왜 알게 됐을까. 그러게요. 누군가 알려줬을 수도 있고 알고 있으라고. 너 회사보다 너 후배보다 연봉 적어. 알아도. 여쭤볼 수도 있고 후배가 보여준 걸 수도 있고 뭔가 그 상황 자체가 조금 일부러 흘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쎄하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연봉이나 이런 거는 협상을 꼭 해봐야 됩니다. 한 번 정도. 어필은 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연봉 협상하는 곳은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물론 이제 모든 게 이제 그냥 인사국과라는 것이 그냥 정해진 대로 연공서열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평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가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평가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은 어쨌든 그것도 연봉 협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 어필 타이밍을 매년은 갖는 게 좋다. 그래도 어필은 해야 하는. 그렇죠. 항상 그 인사국과 잘 받으셨나요? 저는 뭐 어땠을 것 같나요? 뭘 이걸 되물어요? 난 항상 S였다? S는 아니지만 잘 받았습니다. 난 항상 잘 받았다. 항상. 역질문이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내가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건 한 번 어필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얘기는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1년 내내 기분이 안 좋아요. 한 번 정도는 왜 그런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줍니다. 얘는 좀 쉽게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멈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그건 진짜 참을 수 없네요. 그건 평가자 입장에서 부담이 덜한 직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안 되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어필을 해라. 그럼 무조건 어필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 고과를 받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네. 김원주님. 후배보다 나은 점 세 가지만 준비하고 따지세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히읗 받침으로 보내셨어요. 낫은 점. 후배를 낫진 않으셨으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은 점을. 히읗 빼고 나은 점. 나은 아빠 할 때 나은. 인사고과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한 것 같다.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인정할 부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요. 김일도님. 태도가 좋은 B. 둘 중 누구를 추천할까요? 일 잘하는 A 아니면 태도가 좋은 B. S 고가를 줄 사람. 네. 성과는 좋은데 뒤도 안 돌아가고 퇴근하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는 사람. 그다음에 느리지만 솔선수범하고 같이 업무 고민을 해주는 그런 소셜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 자, 일 잘하는 A냐. 태도가 좋은 B냐. 자, 애매하다. 그래요? 네. 저는 이거는 본인. 바로 답 나왔어요? 네네. 하나, 둘, 셋. A. 본인은 A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지는 않지만. 회사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성과 기준으로 저는 그래도 평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일단 늦게까지 남아서 업무를 고민해주는 게 성과가 좋으면 늦게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S 안 주면 죽일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채드창의 냉정한 님. 김지영 A, 이종범 B. 답 나오지 않았냐? 아, 베트는 게스트로 지금 가는 거예요? 되게. 아, 종범님. 그래요? 아, 네. 근데 회사가 또 이제 태도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기본은 할 테니까 태도가 좋다고 뭔가 성과를 줘버리면 기업이 뭔가 바른 방향으로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터렁 왜 얻어맞았냐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그 S를 많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A, B 둘 다 S 받기는 좀 쉽지 않다. S를 받으려면 더 초월적이어야 됩니다. 그거는 맞네요. 초월적이셨나요, 베트님은? 네. 열받는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틈새자랑, 지자랑. 틈새자랑. 점심을 동기들이랑 먹는데요. 저희끼리 회사 불만 얘기도 많이 하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같이 점심 먹자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한 번 먹는 거에 상관이 없지만 계속 같이 먹자고 하시네요. 말하기 껄끄럽지만 편하게 점심 먹으려면 거절하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한테 찍힐 수도 있으니 불편하더라도 쭉 같이 먹어야 될까요? 과장님이랑 점심 먹는다, 만다. 이거 힘들겠다. 그러게요. 힘들겠네요, 이거는. 근데 과장님이 같이 점심 먹자고 하는 것이 고민이 된다. 자, 과장님이랑 점심 먹는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먹는다? 먹는다? 오, 안 드세요? 네? 우와. 네, 저는 밥 먹는 것만큼은 정말.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다이어트 중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중이어서 지금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어? 근데 S를 받으실 만하네요. 되게 명쾌하고 기분 하나도 안 상하게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제 몸을 보세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저는 샐러드 먹어야 됩니다. 누가 믿죠? 라고 하시고 있어요. 워낙 들쭉날쭉해가지고 다이어트는 몸이 그래? 라고 하셨는데 진짜 들쭉날쭉한 느낌. 그렇구나. 다들 납득해줘요. 어, 그래. 넌 좀 해야겠다. 어, 먹어, 먹어, 먹어. 어, 넌 좀 샐러드 먹어야 될 것 같아. 도시락 먹어, 도시락. 그래, 그래, 그래. 과장님이 같이 점심. 이거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점심시간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면 결국 내가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9시간 일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점심시간은 업무로 추가돼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점심시간은 하루에 하프타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라. 그렇구나. 식사시간만큼은 물론 이제 100%는 불가능하니까 적당히 적당히. 오늘은 먹겠습니다. 최소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선언 좋습니다. 평생 다이어트해야 돼요, 저는. 근데 이거 진짜 괜찮네요. 이것만큼 매끄러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실제로 도시락을 좀 들고 다니면 돼요. 전 귀찮아지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자유를 위한 거니까. 네. 샐러드를 같이 먹자고 하면 이라고 하십니다. 정은주님. 이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강적인데? 빈 찬합을 들고 다니는데 그걸 같이 먹자고 안 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 5개 맞고 3개 안 맞았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으로 익명 김님. 알바로 일하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매출 달성한 기념으로 간만에 비싼 거 사주신대요. 비싼 참치회 사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투뿔 한우를 사달라고 할까요? 뭘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이야, 알바인데 이제 회사 자체가 굉장히 매출이 터져가지고 그러네요. 음, 회식을 한다. 진짜 좋은 거 사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내가 비싼 걸 얻어먹는다. 참치회냐, 투뿔 한우냐. 자, 가보겠습니다. 네. 한우, 참치. 하나, 둘, 셋. 한우. 오. 아하, 잘 맞는군요. 네. 아, 왜요? 저는 늘 물고기류보다는 육고기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참치를 그렇다고 난 싫어한다 이건 아니죠? 싫어하진 않지만 한우를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둘 다 겁나 비싸요. 그렇죠. 둘 다 가격은 비슷하지 않나요? 둘 다 비싸서 사실은 뭐 내가 이득을 본다 이런 생각이면은 음, 뭐 사실 단위 가격은 비슷하다고 보면 네. 내가 뭘 많이 먹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뭘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지금 눈이 진짜 반짝거리셨어요. 뭘 많이 먹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물론 참치를 많이 드실 분들도 있겠지만 음. 제가 보기엔 한우가 더 잘 들어갑니다. 그래요? 가격 대비 그럼 양은 비슷한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음. 참치는 저는 많이 먹다가 약간 느끼한 포인트가. 아, 물려서. 네. 그리고 한우는 어떻게든 찌개, 김치 뭐 이런 것들을 얹어서 어,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그쵸, 그쵸. 근데 참치는 그런 식으로 김치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 맞아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역시 끈이 기십니다. 무슨 끈이요? 뭐. 무슨 끈 얘기하는 거예요? 먹방의 끈이 기세요. 먹방의 끈입니다. 허리띠 얘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먹끈. 먹끈이 상당하시네요. 자, 여섯 개 맞았고요. 다음요. 한준근님. 회사에서 비데를 더럽게 쓴 후배가 있어요. 늘 그 친구만 쓰고 나오면 커버에 다 튀어있네요. 음, 솔직하게 말할까요? 제가 나이가 더 많다 보니 말했다가는 괜히 프라이버시 지적하는 꼰대라고 할까봐 고민이 됩니다. 말하지 말까요? 비대 지적한다, 만다. 아, 직장 생활 얘기인데 비대가 나오네요. 네. 비대가 나오네요. 자, 직장에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직장입니다. 자, 비대 지적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와, 이거. 와, 이거는 좀 말할 수 있는 범주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전 이런 고민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커버에 다 튀어있네요라고 하시는. 이런 고민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진짜 어떻게, 어떻게 보시길래. 얼룩무늬 비대. 오,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오, 너무 싫어요. 감 좋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그렇다고 게시판 같은 데 올릴까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익명으로 그냥. 블라인땡? 네. 거기 약간 좀 신경 써주세요, 이런 거. 이거, 이거 벤투맨으로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그 친구 뒤에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좀 그러네요. 다른 데로 좀 가시고. 그러게요. 매번 그 친구 쓰고 나오면 확인하러 들어가시나요?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하필. 마음의 편지 쓰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화장실 문 약간 그런 데다 포스트잇으로 조금 신경 쓰달라고 붙여놓거나.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 네. 자, 7개나 맞고 3개 안 맞았습니다. 광고 듣게요. 배성재 10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스코어는 7 대 3.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맞대기가 됐고요. 다음 주 주제는 자취 생활, 집 생활 고민입니다. 집 생활에 관련된 각종 고민과 선택 저희가 합을 맞춰서 대신 결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네. 뭔가 직장 생활이어서 그래도 조언을 잘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그래도 자부심 있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했죠. 그렇죠. 자, 저희가 또 생록방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거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요. 김지영 씨에게 끝인사 맡기고 먼저 불러가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미생 OST죠. 이승열의 나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얀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